단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기가 많고 아직 씨가 형성이 안됐죠 하얗죠? 그럴 때 반찬하고 저어 먹으면 된대요 자 지금 벌써 물이 나와요 이렇게 꾹 짜면 꾹 짰을 경우에 맨손으로 하지 마세요 꾹 짰을 경우에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물 나오는 거 보이죠 이런 경우는 물이 많아요 연하고 물이 형성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물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연한 거는 이해되죠? 연하면 이렇게 부드럽고 물이 많이 나와요 이해되니까 속이 아주 연해요 크기는 작은데 이 수세미가 지금 제일 말하자면 그래서 딱딱하게 씨가 다 생겼을 정도로의 상태예요 눌러도 이렇게 안되고 제일 나이가 많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잘라보면 잘 잘라지지도 않아요 칼이 잘 안되죠 보세요 벌써 씨가 새카맣게 향성이 되고 있죠 보시면 새카맣게 씨가 향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그래서 물이 보여 드릴게요 물이 나오는가 안나오죠 제가 최대한 지금 누르고 있는데 물이 안나와요 물이 안나와요 이렇게 말하자면 샜다는 거죠 샜는 거는 물도 안나오고 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쓴맛 쓴맛이 많이 나요 이렇게 나이 들었는 거는 끝이 벌써 딱딱해졌죠 벌써 끝이 딱딱하면서 안에는 벌써 씨가 새카맣고 씨들이 새카맣고 있죠 항상 다 돼서 그러면 물이 얼마 안나오고 썬맛이 많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껍질을 한번 볼게요 껍질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형성이 됐죠 두껍게 껍질이 형성되고 수세미 자체의 마음같은게 벌써 형성이 되고 있죠 나의 마음이 이렇게 향상되고 있어요